자막제공자 이거는 대는 볶아 먹고 이건 대는 들깨놓고 볶고 알지? 볶는거 우리 식구들 안 먹더라 아휴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연한 속잎은 싸매 먹고 냄새 좀 봐 그만 뜯고 싶지 너 가물어 니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줘도 닭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땐 대공 좀 봐 굵은거 그래다 버리는게 누가 먹 갔다 먹지도 않고 아휴 나 근데 사실 머이쌈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 맨날 한 번도 안 한 것만 해 아휴 한 번도 헹궐하려면 싸서야 좀 이게 호박잎이랑 맛이 비슷한가? 싸워 씁쓰름해 이게 몸에 좋다고 나 호랍내려가 나는 엄마 그렇게 호박이네 이거 좋겄다 나는 고요랄 되게 핑하우스 갑자기 불어주세요 아니 생전 안 하더니 왜 무이쌈 머이쌈 밥을 한다고 그냥 새서 싸먹으면 되지 아주 별일이야 아휴 지가 하던지 끓는 물에 소금 다 할 줄 알면 이렇게 재미를 시키네 아무래도 해보라고 아휴 밭에서 딴 딴 거 밭에서 땄어 아까 찬물에 넣어서 생긴다 쌈밥 들어가겠습니다 생전 또 처음 해봐 처음 해봐 처음 하는 것만 해달라 그래 쟤 코금매 잔다 또 우리 애기 응 방금은 강된장 이렇게 자기가 이맛대로 싸먹어야 되는데 쌈을 짜면 어떡하고 버섯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머이가 쌉싸름해 또 난리야 난리 나는 니가 이거 해라 아까 맛보고 입맛도는 맛이라고 그래 생전 처음 먹어보잖아 강된장이야 먹어봤지만 입맛도는 맛이라고 그러는데 아휴 한국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아쉽더라 맞아맞아 엄마는 입이 쪼끔해서 반 잘라야돼 밥도 요렇게 좀 식어야지 어떻게 아이고 자르니까 다 안싸져서 이거는 입으로 꿀깡 어? 맛있어? 나도 하나 싸줘봐 쌉싹하여 많이 내가 쌈밥 쌈밥하는지 알겠어 왜 이렇게 먹는 줄 알았어? 응 집어먹기가 간단하여 ㅋㅋㅋㅋ 아 싸는 사람은 힘들고? 먹는 사람은 편하고? 맛도 있고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? 음 이게 향이 그 향이야 이거 쓰구나 그 맛 좋아서 먹는 사람들이야 많잖아 상추 상추는 그렇게 하면 안싸지지 먹을라고 먹을래? 상추는 응 상추랑 먹는 게 진짜 맛있어 그 쓴 맛을 니들이 싫어서 머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상도 전라도 가면 담배락 밑에 다 심어놨어 상추쌈 진짜 맛있어 맛있어? 응 음 소리 좀 와 음 음 상추쌈 최고 맛있어 아우 맛있다 누군지는 저거 안 넣어야 맛있을 거 같지? 아니 그게 조금 넣어봐 뒤끝이 달어 단 거 안 넣었어도 이거 직전장으로만 했어도 양파 좀 하니까 또 먹어볼라고? 아니 그거 짤 거 같아 난 상추가 제일 맛있어 이거는 이렇게 막 둬 그래 맛있게들 드세요 눈으로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나 이거 하나 먹어볼래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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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귀여워? 귀여워? 응 아 야 상추쌈이 되니까 저거 그 왜 옮겨나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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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놓고 이제 강된장에다가 보리찬물 말아 참 보리밥에 보리물 말아가지고 응 그래 탁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완성 우리맛 날마다 맛있다고 그래서 미안하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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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